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액을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추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구요 현재 셀트리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 플러스 0.27% 상승 코스 시장 마이너스 0.05% 하락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7500원 매수 코스당은 양매도 962억 선물 시장은 그다지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고 달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매도 포지션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와중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3% 정도 하락을 해 나가고 있구요 프로그램 매도 8만주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JP모금과 메리치에서 주도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필두로 소량의 매수 포지션이 좀 이어지고 있다 정도까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해줬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청산 또한 끝나가면서 변호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겠다 싶은 하락이었는데 시장 갭파락을 강하게 보여줬고 갭파락을 보여주고 난 뒤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갭파락 구간이 너무나도 이렇게 컸어요 갭파락 구간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갭을 메꿔주는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와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갭파락을 하고 난 뒤 반등은 보여줬으나 하락폭을 완전히 줄여주지는 못했다 라는 것도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에 진펜트라 제형 특허 등록이 이뤄지고 난 뒤 주가 자체는 전형적으로 그냥 나쁘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고 공정적이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 수급, 혹은 포지션의 변동 사항은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박스 하단에서 들어와주는 반발 매수세였고 추세 자체는 박스 하단 반등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구요 걱정하실 부분이나 우려 사항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포지션 자체를 바꿔나가야 되는 키워드는 전혀 없다 여전히 내가 셀트리온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일부 비중은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심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바이오 섹터가 좀 더 살아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미국 시장의 금리 변동 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그게 어떻게 움직여 줄지가 좀 앞으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그 정도까지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어요 시티그룹에서 4만 5천 정도 들어와 졌으나 모건과 메리치에서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와주다 보니 전체적으로 포지션은 외국인들은 매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빈지TV 저도 취염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시점이 왔습니다 조정은 명확하게 보여줬었고요 조정이 보여주고 난 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만 나왔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도 말이 많은데 금투세는 유예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식하기 좋은 시점이 맞습니다 누군가는 시장 폭락한다 그렇지만 충분히 금위만 봐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대한민국 증시가 생각보다 체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밸류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말이 그런 말은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이게 단순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증시 자체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고 한들 하반 경직구간은 굉장히 견고하다 보니 빠진 구간도 제한적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셀트리온 보고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